아, 손 저려 아, 차이 보여 잠시만요 여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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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으면 돼 켜고 있어 안전 매트 누구야? 니잖아 왜그래 애가 켰다고 말하니까 응 위험해 잠깐 있어 위험해 찍고 있어 bank 스토리 지eland 버터링 미국 어! 발 났으시다. 다 탔는데? 나는 저렇게 안 움직였어요? 네 제가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 거야? 그럴 것 같은데? 주차장으로 안 가고 도로에서 먹는 것 같아요